어르신, 어르신 다 내리라고 아, 네네 근데 두 분 아저씨는 그냥 너무 착해요 응, 알았어요 우리 내리서 다들 차 찰 때 이렇게 해야죠? 네네, 맞아요 근데 30분 지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, 이 차 몇 시 떠나는지도 몰라 네네, 네네 차야, 여기서 시간 기다려 원래는 기다려 아는 데요? 네 손님 없어도 바로 가요 이거, ano, 시아? from china chinese 조성조 차, 여기서 차 타라고 그럼 어디에 올라왔어? 차에 따라가자마자 구경을 가요 차가자 다 안ним 차가자 나 차가자 어? 차가자 아, 네. 아니요, 저기, 독산동이요. 남부여생센터 adalah mengenai tersebut di need air terseb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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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cak 아저씨 죄송합니다. 아까 우리 잘못됐어요. 길 건너야 돼요. 원래. 저기 명동역이요. 아 반대편에 돼요. 감사합니다. 아저씨 죄송합니다. 아저씨 죄송합니다. 여기 부터요, 남부여성 발전센터 가면 한 시간 나와요? 남부여성 발전센터 한 시간 더 걸려요 한 시간 이슈군요? 약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여기 파크 사이고요 네? 감사합니다 그냥 여기 카드 사이고요 아, 상관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? 필리핀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많이 생활하시나요? 한국말을 잘하세요? 아직 너무 못해요 근데 그렇게 잘하시나요? 그냥 필리핀 진한 친구 가족 여기 왔어요 아 그래요? 네 장칸 저기 갔어요 장칸 들리 거예요? 네 네 한국말을 잘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statement 방역으로 kollegor 주문 중간중간중간중간중 간중 marvelous 중간중간중간중간중간중 한국어 정보가 많아서 아 그래요? 어디에요? 아 부라카이. 부라카이 너무 아름다워요. 지금 필리핀 있어요? 몇 달 동안요? 아 대학생 저거 3학년 저거 1학기 때 실습으로 나오고 2학기 때 지금 휴학하고 거기 또 다시 나가서 가이드 온다고 그러더라구요. 아 가이드요. 한국 관광객. 네네. 저는 또 전에 아 저기 일했어요. 뭐 안 가야 하세요? 아니요. 우리 우리 회사. 우리 회사요? 네. 내 사장님 전에 한국 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가이더 한국 분이에요. 관광 회사요. 관광? 야. 네네.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요? 네 맞아요. 근데 좋아요. 다시 두면 좋아요. 없어요. 여기는 나방에는 너무 아름다워요. 네네. 네. 네, 맞아요. 딸 매살이요. 예? 딸 매살이요. 너무 잘한다. 예? 너무 대단해요. 왜요? 스물세살이요. 예. 너무 젊어. 딸이니까 젊죠. 너무 젊어. 뭐 그렇게... 자신 있어요? 다른 나라. 아, 대학생이가 상관없어요. 대학생이가. 성인이잖아, 성인. 근데 다른 분은 이렇게 너무 젊고 계속 어머님 옆에 있잖아요. 오, 요즘 어머니. 오, 요즘 어머니. 여기 아들, 네. 아니. 네. 네. 아멘